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카티수소 사람들과 오토바이를 빌려 대팔에 산 말고 또 어떤 목표를 가볼 수 있을지 함께 가보려고 해요. 그럼 다같이 달려달려. 다같이 달려달려. 아 완만한 게 맞다고 하시고. 어 완만한 게 맞다고 하시고. 어쩜 간 게 안 나쁘나? 어. 맞아. 나름 가려고 살아남았어. 아 완만한 게 맞다고 하시고. 아 1년대는 여기 산악관이랑 같이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. 이 화면을 왜 풀버전 안 해놨어요? 아 진짜 예쁘다. 잠깐만. 산악박물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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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낸다. 너무 멋있다. 야 물이 와. 비싼다. 우와 여기 무슨 되게. 무슨 외계? 동네 같돼. 여기 그랜드 케 Words. 좀 입기자란데.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우와. 삼체년에 좀 이기자라는 데 해맞어 우와 예쁘다 진짜 예뻐 내일 다시 가야되겠는데 여기? 어 지금 만끽하면 되지 그리고 저도 오토바이 타고 이쪽 근처는 계속 돌아다녀서 대충은 알아요 아 마지막이다 이제는 어디 가잖아 디저트 개념인가? 신기하게 생겼어 이 안에도 자체적으로 약간 들어가 있어 많이 먹었나봐 아 근데 그게 매콤하면서 달달해요 약간의 나 여기 처음 와가지고 여기는 약간 티벳 티벳 주민들 사는 동네인데 귀여운 거 진짜 많아 오 예쁘다 여기 예쁜 게 너무 많아요 오빠 이것도 귀엽지 않아? 이런 목걸이는 아기자기한 느낌 반팔티나 그런 거 입고 반팔티나 그런 거 입고 이건 라피스 라쥬리 오리지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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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우리 더 이상 보지 말자 저거 너무 예뻐 아 예뻐 아 귀여워 여기다 바로 한국 들어가는 거야? 아니 여기서 내렸는데 걸어서 올라가던데 그럼 저 위에 템플이 보이거든요 아 바람꽃 오시기 일본사원 도차 왔다 와 살겠다 저기 또 느낌 있는 카페 이제 시바사원 갔다가 집에 갈지 우와 우와 먼지 봐 내려 도착 여기 시바신 템플 이거 부러웠어요 여기 이게 뭐야? 아 이거 행사 때 여기다 물 뿌리는 거 같아 위치는 있어 아 그렇구나 어머 코끼리가 움직이는 거였어 디테일이 있구먼 와 지금 꼬치꼬치해진 거 봐 여기 가다가 뷰 예뻐가지고 관자 가지고 요거 관자 하려고요 짠 탱 여기 이것도 있고 나 여기 와보고 싶었는데 여기는 괜찮더라고 그냥 여기만 보기에는 이 밑에 벚꽃수가 있대요 지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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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그냥 보여줘 가는 것도 힘들지만은 볼 것도 없어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헬로우 지하에서 찍을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사람 이 정도면 거기까지 들어가려고 엄청 걸린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르고 지나쳤을 많은 좋은 것들을 소개해주신 행복인 사장님 땡큐 뒷자리밖에 탈지 모르는 나를 위해 열심히 운전해줄 오라버니 땡큐 혼자서 뚜벅이 여행에 오시더라도 불가능한 건 같지만 열심히 걷고 또 걷고 버스 기다리고 퇴시부르고 흥정하고 하 이 모든 게 지칠 때도 있거든요 확실히 스쿠터를 탈 수 있으니까 여행이 질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도시뿐만 아니라 산농고 물건나 여기저기 다 둘러봐도 만나자리만 끝 정말 뽐 잘 뽑았습니다 오늘 포카라 마지막 날이라서 호스를 좀 걸어보려고요 흥정 지금 서양홍들은 산이 가고 날이 낫다 하 날씨가 덥긴 해요 불가 있을 때는 저기 관람차 한다 어제까지 안 했는데 저거 오늘 달아가지고 안전한가? 여기 진짜 평화로운 도시예요 분위기가 산 갔다와서 휴양지기 느낌 저기 문이 없는데 안전반에 있는데 문이 없다 속도를 좀 줄였나봐 속도를 좀 줄였나봐 와 진짜 안전바가 없네 근데 옆에 있네 옆에 와 난 한국에서도 무서워서 못 타는데 와 난 한국에서도 무서워서 못 타는데 나는 못 타 어 롤러장 있다 롤러장은 좀 재밌겠는데 롤러장은 좀 재밌겠는데 애기들 타는 거 범떡카 범떡카 범떡카도 있다 범떡카 여기서 사람들이 쩍쩍쩍 시간 보내다가 재밌다 페이크셋 여러분 그 날씨가 왜 돼요? 여러분 여기 이번에 되게 유명한 분들이에요 아 내일 날씨가 지금 재밌는데 나 완전 그거 했다 성공했다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뭐 했다고 노상 노상 그럼 그럼 지금 4시 33분이고 이제 5시 정도면 어디로 가세요? 이건 궁금한 이야기와 우리 지금 물갈이 중이어서 세 명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찾다가 보니까 또 상촌단지에 왔다 여기 산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 여기 산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 완전 한국에서 먹는 맛 여기 진짜 한국사람말고 외국인들로 꽉 차있어요 여기가 하나의 음식으로서 맛집으로 유명한 느낌이에요 와 고마워 지금 한 5일 만에 다시 첫 숙소로 왔는데 내 짐이 잘 있을지도 걱정되고 가방도 줄줄이 길고 계단이 진짜 너무 쉬하다니까 또 6층 침대 내가 다운해달라 했는데 없대 하.. 진짜 여기는 뭐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래도 그래도 친절한 듯이 하면서 사람 빡치게 해 여기 여기 띠이 유명하거든요 여기 띠이 유명하거든요 표정이 띄었지 않아요? 표정이 띄었지 않아요? 네 네 여기는 이렇게요 아침에 산인들이 멈추를 타요 다운해 아니 오늘 원래 엄청 일찍 나가가지고 구경 시작하려 했는데 갑자기 생리가 되고 지금 10시 반? 약 먹고 누워있다가 이제 쫓고 나가보려고요 난 오늘 또 길링차예요 다른 메뉴도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한 번 더 들렀어요 아침으로 티벳 밀크티가 먼저 나왔는데 한 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그냥 우유 대운 맛 소금 살짝만 우유 대운 맛 뭐 티벳티 특별한 거 없는데 토마토가 들어가 있네 배지 씹혔거든요 역시 향이 나가사키 짬뽕 향 이거는 뭐 소스 소스류 빨간 거 이거 이거 진짜 매워요 고추 배대기 같은 건데 이 고추 파프리카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진 거니 진짜 매워 이거 고추 쌍두집 네 일단 산물을 먼저 여기 중식당 되게 많거든요 중식당도 좀 있고 한식당은 겁나 많고 그래도 그런데 갈까 하다가 여기 왔어 이건 그냥 매카라게 먹어야겠다 땡큐 모모 모모 나왔다 모모 이거 치즈 감자 모모 나왔어 짜잔 이거 할 수겠다 음 똑같은 치즈뢀으로 시켜도 가게마다 어쩜 이렇게 달라 감자가 좀 더 씹히게 들어가 있고 안에 요렇게 돼 있어 쫀득하고 맛있어 이제 제가 치킨 음식이 다 나왔어요 면을 거의 담은 밥을 치즈 무모 코코롤하고 약간 야채 야채튀김 같은 느낌인데 뭐 먹을게요? 소스는 뭔가 맵지니까 음 완전 맛있어 게살 그로케? 그런 식감인데 게살 없고 다진 야채, 양파, 양배추, 당근 이런 거 해가지고 되게 속한 맛을 이거 음 치킨 땡길 때 먹으면 좋겠다 맛있겠쥬? 뜨거워 비늘러 가야겠다 아 예쁘다 예쁜데? 지금 꿈의 광장이라는 데 왔는데 뭐 한 명이랑 같이 왔는데 아 그 사람이 계속 돈값을 못 한다면서 왜 앞다만 해요? 이거야 이거야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서 이렇게 얼굴을 하고 있어 봐 나름 디테일해요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하면서 보는 거지 그래서 걷는 게 더 무서운데 이제 좀 바람지스러우네 귀 refres거움드 이거 뒷덮이가 겨울이 같아 응 또 제가 뭐 하나봐요 소심 낸지 아닌가? 뭔지 알아야지 저기에요? 아니 저기 저기 저거 저어로 가는 거야 아tać 또 나와 뭐가? 이거 이거? 이거 손자로 그림 보는 제일 손자로 그림 보는 여기 좀 맛집인 것 같은데? 사람들이 계속 오긴 해요 모아버랑 당근이랑 파이델펄 섞어가지고 한 잔 시켰는데 기다리려고요 이렇게 여기 있는데? 오늘 쓰신 걸로 일단 키를 다졌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예약을 풀어서 불만을 품게끔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밑에 또 난리 났거든요 우와 냄새도 좋고 놀래 우와 좋다 지금 7시인데 30분 걸어가지고 수험 오시기에 가려다가 수험하진 않는 건 아는데 그냥 그르기 싫어 과일이나 좀 사가볼까? 이게 오렌지라는데? 이게 오렌지라는데? 오렌지 하나 파티 파티? 여기 먹어볼까? 오케이 여기 뭐 되게 맛집인가 본데? 이게 뭐예요? 뭐예요? 아 마사자 티 아 나도 아주 좋은 티 아 이거 얼마예요? 30 30 비트? 나도 1 컵 여기 여기 지금 제일 다 이거 드시고 드세요 전부 다 이거 드시고 이거 테이크아웃의 크기가 너무 작아 야 세이? 스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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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더 커 이게 더 커 야 땡큐 연습 먹고 갈겠다 이거 인도랑 좀 달라 맛이 헥 아 침대 오우! 진짜 Responda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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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저기는 인형 더 있다 인형 오우 여기는 더 이쁜 것도 있어 jedi 이거 내가 찾던 거 다른 차에서 가지고 지금 다시 돌아가는 게임 오 뭔가 털처럼 잠잠자 되고 있어 어느덧 아빠같아 팜바같아 아빠같아 팜바같아 와 여기 진짜 난리 오랫동안인데? 위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날씨 봐라 날씨 봐라 날씨 봐라